선생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여기는 동물들이 인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친숙하고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잠깐만 동물이 인간적 특징이 있어? 있지 어디 현실 세계에서 말고 애니메이션에서 영화에서 혹은 장난감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동물은 어떻게 돼요? 두 발로 걷죠 그렇죠? 그리고 앞발로 콜라 같은 거 막 잡아먹고 마시잖아 북극곰이 콜라 마시는 거 봤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되게 귀엽죠 그리고 다 큰 성체 다 큰 어른 짐승도 얼굴은 아기같이 생겼어요 눈 이렇게 크고 그렇죠? 귀엽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력적으로 동물을 둔갑시킬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인간적인 모습을 동물에게 이렇게 더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볼게요 The most noticeable human characteristic projected onto animals is that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그렇죠? 첫 번째 보세요 가장 noticeable 눈에 잘 띄는 인간적인 특징이야 끊어야 돼 이거 동사 아니죠 왜? 이 친구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동사에 과거형처럼 생겼는데 동사가 아니니까 무슨 역할을 하겠다? 수식하는 역할을 하겠다 프로젝트라는 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빛을 누구에게 이렇게 투사하다 투영하다 빛을 이렇게 쐰 거야 얘도 저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칠판에 글씨를 새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특징이야 어디에 이렇게 투영된 동물에게 투영된 인간적 특징은 바로 대쭈어 동사라는 점 그들이 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한다는 점이죠 스토피아 같은 데 보면 토끼랑 여우가 말하면서 놀잖아요 그렇죠? 너무 인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언어 그치? 얘들은 언어를 쓴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나오겠죠? Physically 이번에는 신체적으로 말이야 동물의 만화하는 캐릭터들은 뭐 쥬디라든지 닉이라든지 쥬토피아에 나오는 애들 그리고 장난감들은 말이야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동사 아닐 거야 왜? 여기 있네 그럼 이 친구도 뭐야? 동사에 과거형처럼 생겼는데 동사가 아니면? 묶어서 수식해 근데 얘는 조금 어렵다 만들어진 그냥 이렇게 했더니 해석이 잘 안 돼 여기 애프터라는 친구를 좀 잘 봐야 돼 메이드 애프터 메이드 애프터 하면 누구를 따라 만들어진 누구를 본떠 만들어진 여러분 필기 잘 돼 있죠? 동물을 본떠 만들어진 장난감 그리고 애니멀 카툰 캐릭터들은 are also most often 가장 자주 디폼한다가 아니라 디폼 돼요 디폼이라는 건 잘 봐 폼은 형태야 뒤는 뭔가 떨어져 나가거나 나쁜 뜻이야 그래서 변형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냥 디폼은 변형시키는 거고요 are deformed니까 변형되다 이렇게 수동태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이 변형된다는 거야 in search away 보자 in away 하면은 뭐뭐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in away 하면 그런 방식으로인데 한 방식으로인데 search가 나오면 그리고 as가 나오면 search as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례 제시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한번 해석해 볼게 변형됩니다 in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as 뭐뭐와 같은 방식 투부정사 하기 위한 것 같은 방식으로 투부정사가 way를 꾸인다고 한번 해보자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 언어였어 두 번째는 뭐야? 형태죠 형태도 인간의 형태 언어도 인간의 언어를 쓰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뒤에 나와 매력적으로 보이게 사람이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갑니다 this is achieved 이것은 달성됩니다 달성하다가 아니라 달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바로 앞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by showing them 동물을 보여줌으로써 됩니다 with human-like facial feature 인간과 같은 facial 얼굴의 feature 특징 얼굴 특징 사람하고 똑같아 코도 사람 코를 막 갖다 달아넣는 거야 그치? 그리고 deformed front leg 변형된 앞다리 다리가 뭘로 변형돼요? 팔이 되는 거죠 arm이 되는 거죠 이게 핸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to resemble 담기 위해서 human hand 인간의 손을 담기 위해 됐죠 넘어가요 업보 비주로 잘 보고 계시죠 in more recent animated movies the trend has been to show the animals in more natural way 천천히 보자고 좀 더 최근에 animated 된 영화 여러분 animation movie라고 해도 되고요 animated 된 movie라고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animation화된 그런 영화에서 말이야 트렌드 조금은 동물과 동물에 좀 더 가까운 방식으로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어 근데 왜 natural 이랬을까 진짜 natural은 아니야 여전히 손으로 캔 뚜껑 따고 그래요 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얘들이 still 여전히 use their front leg 앞발을 써요 뭐처럼 human hand 사람의 손처럼 예를 들어보면 lion 사자가 pick up 집어들고 lift 들어 올리죠 작은 물체를 with 뭘로 팔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팔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맹수의 팔을 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맹수의 팔을 퍼라고 한단 말이야 퍼로 발로 그치 그리고 they still talk with an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여전히 대화를 해요 사람의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애니메이션은 appropriate 적절한 facial expression 뭐라 그래요 얼굴 표정이죠 21세기는 약간 진짜 동물 애니메이션이면 동물처럼 나와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 갖고자 하는 목적이 나온다고 general strategy strategy라는 말은 좀 어렵죠 전략이에요 전략 일반적인 전략이야 that is used 사용되는 전략이래 이렇게 한번 괄호를 쳐볼게 뭐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동물 캐릭터를 더욱더 emotionally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appealing appealing은 호소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호소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매력을 뿜는 매력을 발산하는 매력적인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캐릭터를 더욱더 정서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드는 전략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애들에게도 어른에게도 이렇게 됐어요 주어가 누구지 strategy에요 그래서 동사가 이즈가 나왔죠 바로 뭐다 주는 거야 동물한테 enlarged 확대된 이렇게 형용사죠 정확히 말하면 과거 분산하는 형태의 형용사죠 확대된 그리고 deformed 변형된 childlike 아이와 같은 그런 특징들을 주는 거야 왜 귀여우니까 사랑스럽죠 이런 거 이런 전략이 있더라 라고 해서 29번도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제 어법 위주로 설명을 했지만 단어도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